아무도 니가 여기 온건 눈치채서 났네 아무도 니가 여기 온건 눈치채서 났네 공격 준비 전 된다고 안해 뜨고 전부 다 전 된다고 안해 뜨고 나 안해 나 모르고 난 잘 모르겠어 막 이러고 칼은 다 떠 칼은 뜨는데 암살이 다른게 있어 마크가 틀리다고 그냥 정렬 온다 다 되는데 야 안 된다고 했던 새끼들 다 손들어 다 손들어 두번째를 암살하러 간다 가장 어세신 크리드형 이것이 바로 응세신이다 어 나온다 나온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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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리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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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다 공 통장 간절 못한다 곤나 벌써 1시 50분이야 얘네 샷건들고 있네 아싸 파밍 개꿀 개꿀이죠 파밍 끝내주는데 대단한데 얘 야 너 살인해 살인해 뭔가 있는데 야 음식 개많게 했는데 싸가정 새끼들 지들끼리 처먹을라고 쓰레같은 놈들 지들끼리 처먹을때 지들끼리 처먹을때 지들끼리 처먹을때 이거 챙겨야 되는데 나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지금 나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올라가 자 몇뎅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수집의 능함 사리는 덤 셋톱 가져왔냐 나? 가져왔네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하냐? 내가 가져왔는지 안가존지도 모르는데 어? 미친거 아냐 너? 빨리 가야지 아씨 나 가야겠다 가야겠다 간당간당해서 안돼 간당간당해서 안돼 이러다 못돌아온다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르코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인사를 하세요 사요나라 공습을 받았습니다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럴줄 알았죠 우리에겐 자동운도 있다고 자 빨리 네가 자야겠다 너 자고 우리 지금 이거 올려야되거든 일로와봐 이거 올리자 업그레이드 고급 가공 고급 가공 이것이 바로 헉 11도밖에 안돼 헐 애들 자는데 춥겠다 아니 죽인 애들이 나쁜 애들이라서 그렇겠지 아마 죽인 애들이 나쁜 애들이라서 그렇겠지 죽인 애들이 나쁜 애들이라서 그리고 얘밖에 몰라 지금 얘네 둘은 몰라 죽였는지 어쩐지 몰라 지금 얘밖에 몰라 어? 지금 얘밖에 모른다고 어 왔느냐 지금 죽인 죽였는지 어쩌는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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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애는 얘밖에 몰라 지금 얘 아무도 몰라 마르코 밖에 몰라 얘네들은 전부 마르코가 천사인줄 알았다 나머지 둘은 아 마르코가 오늘 총 두 자르나 구해왔네 이러면서 헐 마르코 개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마르코 뒤에서 칼 갈고 있어 니들 수 틀리면 다 삿대는 줄 알아 이거 니들 니들 수 틀리면 삿대는 줄 알아 다 이러고 있다니깐 어? 수 틀려? 야 너 어? 지금 수 틀리면 삿대는 거야 마르코 빡치면 삿댄다니깐 잠깐만 이거 만들어야지 장작 만들어야지 허 넘쳐 흐른다 한 4개 만들자 헐 이런 갑부가 다 있네 야 너 있나 이 새끼 너 일어나 저거 가져 새끼 누워서 거저빨라 그러네 살인도 못하는 새끼 일로완 미쌤 미쌤 그자 거저빨라그러는데 쟤 거저먹을라그러는데 치 누워가지고 아프지도 않으면 아픈척이나 미쌤어? 어? 얘야 누들집 안빵이야? 안빵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린 가족이니까 하지만 곡자로 놀고 먹을 생각을 하지마라고 싸악 하자마자 똑바로 안해 똑바로 안하려고 됐다 됐다 됐고 아 그럼 물 물 세팅 빨리 뛰어 부르노여 니가 할 일은 크게 없노라 나쁜 일은 조용히 누군가가 해주노라 어? 저거 만들어야겠다 이거 한 이거 한 5개 만들어줄까? 아니야 날씨 추워지면 한 개씩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만 만들고 날씨 추워지면 눈 내리면 비도 안오더라고 하여튼 눈 내리면 비가 올 리가 없겠지 뭐 잠 다 잤어? 앉아있어 살이 난다고 힘들었을껀데 밥도 하나 먹고 밥 하나 챙기므라 넌 먹을 자격이 있어 안돼 그 다음 밥 다 먹었어? 앉아 쉬어 충분해 그렇지 내일 살인을 위해 생각하고 있어라 내일은 어떻게 죽일까 빠루로 죽일까 톰부로 죽일까 고민하고 있어 놀러 와야지 놀지 말고 싸가야죠 너 밥해 밥해 밥 어 어 여깁 야 일 계속해 이 새끼 거저빨라그러네 정신 못차리지 아직도 새끼 정신을 못차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되죠 일 시켜야죠 이런 새끼 핫도그 오늘도 내가 요리사야 이 새끼는 요리밖에 할 줄 아는게 없어 뛰어난 요리사인데 적힌건 뛰어난 요리사인데 미친 그냥 영양사각이야 영양사각 만들 수 있는 요리 두개밖에 없어 쥐고기 스프하고 쥐고기 야채스프 두개밖에 없어 개 미친 뛰어나기 쥐뿌리 나도 만들겠다 만들 수 있는 거 두개밖에 없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불 좀 아끼는 거 생활의 달인 나오네 불을 아끼는 남자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 불의 남자 불을 졸라 아낌 이 새끼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 얘가 닥치고 가만히 있잖아 지금 이유가 뭔지 알아 얘한테 사 뗀다고 지금 얘 얘 얘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있다고 똑바로 하나하나 일을 하나하나 일을 얘가 또 똑바로 하나하나 봐야겠는데 얘는 얘는 부르노가 얘는 지금 이 마르코 무섭거든 모르거든 지금 아 무서워서 곁에 가서 이야기 말건놔 안녕 아 앉았어? 그럼 나 서있어야지 당연한거지 니가 앉으면 내가 서야지 내가 옆에 어깨 좀 주물러줄까 어깨 주물러줄까 주머니가 손 놓고 있어서 미안 이거밖에 이거밖에 길이 없어 미안 이러고 한 다음에 말고 수직하고 너 자고 너 경계성 창고가자 이거 들고 빠루 빠루 빠루살 인마 빠마 삽대죠 두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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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이제 얘네들 다 죽었어 얘네들 다 죽는가 이제 두개맨 하나도 안 무서워 무서워하진 않죠 가 뭐있나 아마 의약품 있을거 같아 이거 뭐있냐 이거 뭐있냐 그렇다 마르코는 어세신이었다 짜잔 루미나스인가 그거 접속해서 어세신크리드 모든 스킬을 습득했죠 약속에 둬야거든 어? 나머지 한놈 나머지 한놈 위치는 나머지 한놈 위치는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intersect 삭 還是 삭 삭 삭 삭 삭 삭 힘 삭 똑바로 하네? 야! 미쳤어! 미쳤냐고! 소름! 어디까지 따라왔냐고? 따라오고 있냐고? 안 따라오지. 다시 가네. 저기 있네. 아니!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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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빨리! 나가! 나가!